마지막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그녀 꽃바람 쐬는 날입니다 저희 지금 렌트카 들린다고 와있어요 오늘은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 있는 머리밀 진짜 작은말 갈거죠 진호진호가 가고싶다고 저장해놨던 마을에 갈거에요 저장해놨고 차오스는 못가는 곳인데 이름도 기억었나 가스 가스텔펠덱 로카 라로카랑 기회가 되면 배살로까지 한번 들렀다 올게요 가서 렌트카를 빌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렌트카 진짜 싸요 여기는 얼마였죠? 4.1유로 차만 차만하고 보험료가? 3.5유로 그래서 합쳐서? 8유로 8유로의 여행 갑니다 전자로 왔어요 빨간 차요 여보 는 고양이 소리놔 고양이 고양이! 간뜩 받은 집사야 두 마리 다 한 번에 찍어보게 마이킹을 죽였다 마이킹이 이롱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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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